저 프로스터분들 제가 짧게 얘기를 좀 할 게 있는데 30초만 이야기 나눠주실래요? 일단 저희 팀은 싱글의 피처링 맡기 자이언티 빈지노 빈지노 컨트롤 대단의 승자는 개콘 비센스 비센스 이거 나가도 돼요? 안녕하세요 이번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형님 여전히 국회 원탑이십니다 야 이놈아 오늘도 되게 멋있어 도둑이 겟더 헬 아라에 I don't want to see your face 뭐야? 꺼지라고 꺼져! 얘기를 잘 못했는데